그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가 대신 빨래를 대주고 요리를 해주고 멀게만 느껴졌던 상상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LG가 CS2026에서 선보인 홈로봇 LG 클로이드 덕분이죠. 클로이드는 가정 내에서 AI홈을 완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로봇 제품입니다. LG전자는 많고 많은 로봇 중 왜 홈로봇을 개발했을까요? LG전자는 6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집안일을 돕는 다양한 가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탁기를 통해 숨빨래에서 벗어나고 식기세척기를 통해 설거지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즉 LG전자는 로봇을 통해 가사노동 없는 집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물건을 옮기고 물건을 치우고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로봇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이드는 AI홈, 즉 우리 제로 레이브 홈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안일을 하려면 로봇의 키는 어느 정도야 할까요?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LG 클로이드는 수많은 고민 끝에 집안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키가 필요할까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키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수준은 넘어서야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대략 한 1100mm 높이의 또 높이의 어떤 작업까지도 가능하도록 로봇의 어떤 컴팩터를 결정을 해서 개발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팔의 길이를 대략 한 600mm 정도를 만들어내야 물건을 집거나 물건을 꺼낼 때 충분한 도달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로봇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최우선을 삼았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로봇 양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만 고객들한테 즉시적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술은 휠 기반 구동 기술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5개의 손가락을 가진 오지 핸들을 적용을 하는 것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또 LG 클로이드는 씽큐를 통해 모든 집안 가전과 상호작용합니다. 집안일을 하기 위해 로봇과 가전이 서로 돕는 거죠. 로봇이랑 가전이랑 연결을 하면 어떻게 좋은 시너지가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스터디했던 것 같아요. 로봇과 냉장고가 서로 통신을 해서 아 로봇이 지금 어떤 물건을 꺼내려고 오는구나 그러면 왼쪽 문, 오른쪽 문까지 판단을 해서 그 문을 먼저 로봇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열어주는 기능까지 가전에 적용을 했습니다. LG전자는 고객의 집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로봇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제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G클로이드는 눈으로 직접 본 시각 정보를 분석해 사양에 맞춰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 열려있는 창문을 스스로 닫아주는 것처럼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잡을 때 사실 개발자분들과 많은 토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봇이 저희가 뒤에서 텔레오프레이션한 게 아닙니다. 이게 로봇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다 데모를 했어요. 로봇이 바라보는 세상은 여러 가지 센서로 구현되는데요. 주로 비전 센서로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로 세상을 잇고 그 세상을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의 행동, 그것들로 표출되는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피지컬 AI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피지컬 AI가 바로 클로이드에 적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이고요.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서 로봇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하고 추론하는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LG 클로이드가 특별한 이유 지금까지 로봇에게서 보지 못한 표정 때문입니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로봇들 보면 얼굴이 다 없거나 아니면 블랙 화면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사람과의 인터랙션,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페이스디션을 같이 준비를 했고요. LG 클로이드를 처음 만난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LG 전자는 성장 중인 휴머노이드 시장을 겨냥한 로봇용 관절, LG 액취에이터 악시움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꼭 필요한 부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죠. 액취에이터라는 것은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위한 액취에이터를 직접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LG 전자는 원래부터 모터에 강했고요. 지금도 약 5천만 개 이상의 모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해서 내년쯤 휴머노이드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는 로봇을 통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을까요? 레이버를 통해서 고객이 얻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남는 시간에 고객이 고객의 일을 하고 고객이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로 레이버 홈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발한 제품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음 기술들과 다음 세대의 로봇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기술은 조금 더 빠르게 5세에서 6세 정도 진흥해서 7세, 8세 그리고 청소년기 정도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대박을까요? 네,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